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리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d 에서 패스로 내보낸 Depth of Field, DOF, G-Depth Path를 이용해서 시퀀스죠. 시퀀스를 이용해서 에펙에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시퀀스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두 개의 하나의 뷰티 패스와 하나의 Depth 패스가 있죠. 불러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어있죠. 배경도 하나 솔리드 레이어로 만들어서 백그런드 깔아주고요. Depth of Field Map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보통 얘는 이제 위치는 상관없어요. 위쪽에다 저는 보통 올리고요. 여기다가 Depth of Field 즉 포커스를 날려버리는 그런 필터를 사용할 건데요. 보통 저는 세 가지를 사용을 해요. 첫 번째는 기본 스탠다드로 들어가 있는 플러그인. 어떤 게 있냐면요. 블러라고 이펙트 윈도우에서 이렇게 해보시면은 카메라 렌즈 블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렌즈 블러라는 것을 보통 사용을 해요. 자 이제 다른 서드 파티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유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료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플러그인들을 사용을 하고요. 먼저 이거부터 기본 레디우스 값 이걸로 블러를 조절을 하거든요. 이걸로 일단 기본 레디우스 값을 주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블러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Depth 스퀀스를 선택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죠? 10 정도로 올려볼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Depth of Field가 주어져요. 자 일단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Depth라고 써보시면은 Fritzloft인가요? 뭐 발음이 되게 어렵죠. Fritzloft, FL Depth of Field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이 친구도 무료 플러그인이에요. 그래서 Fritzloft.com 들어가시면은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 블러보다 이 FL Depth of Field가 훨씬 더 좀 더 디테일하게 다듬을 수 있는 옵션들이 많아요. 그래서 퀄리티로 따져보면은 사실 FL Depth of Field가 카메라 렌즈 블러보다는 좀 더 좋습니다. 잘 나와요. 다만 이제 이게 훨씬 더 쓰기 편하다는 거죠. 단순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자 여기 FL Depth of Field로 적용을 한 다음에요.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Depth를 적용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Reduce 값 똑같죠? 이거를 10 정도로 줘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상하게 먹죠?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가 좀 다르게요. Select Depth라고 해서요. Depth를 어느 기준으로 줄 건지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셔서 이렇게 두시면은 이런 식으로 Depth가 들어와요. 이렇게 주시면요. 이쪽을 포커스를 잡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내가 조절도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3D에서는 여기서 포커스를 줬기 때문에 이걸 클릭을 한 거고요. Gamma Collection 같은 경우는 뭐 자연스럽게 해서 주시려면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뺍니다. 이걸 잘 주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유료 플러그인 중에서 쭉 내려 보시면은 여기 Sapphire 플러그인 있습니다. 유료 플러그인이에요. 이 중에서 Gblur라고 하는 거 있죠? Gblur 이 친구를 많이 쓰는데요. 얘는 일단 이 카메라 렌즈 블러와 FL Depth of Field보다 무거워요. 무겁고 옵션도 굉장히 많아요. 다만 이 두 가지하고 차이점은 유료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겠죠? 그리고 훨씬 무거워요. 적용이 오래 걸리고요. Gblur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Depth 파일을 얹어줍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리면 돼요. 지금 제 컴퓨터가 약간 느리기 때문에 강의하는 컴퓨터가 조금 느려요.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조금 적용하는 게 오래 걸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G버퍼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What is near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White is near 인데요. 저희가 뽑을 때는 Black is near 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Black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포커스가 적용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Depth of Field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Blur Width라는 게 있죠? 이걸 조절하시면 이렇게 Depth 값을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런 식으로 Depth의 깊이라고 그러죠? Depth의 깊이라기보다는 그죠? 이 G-Depth의 어떤 Depth를 깊이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요. 여기 Blur Width가 이제 우리 여기서 주는 Blur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커스의 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낮추면 강도가 약해지죠. 그죠? 그래서 10 정도로 한번 다른 거 맞춰서 넣어볼게요. 이렇게. 15 정도. 이렇게. 15 정도. 자. 이 세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강의를 만든 건 아니에요. 어떤 Depth of Field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깔끔하게 처리하는지 그런 노하우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요. G-Blur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은 엣지 부분이나 이쪽에 Blur가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깨끗하게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여기 Depth of Field를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지저분하게 들어갑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번져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원본에서 이렇게. 얘랑은 느낌이 달라요. 이런 식으로. 이쪽을 보시면요. 좀 더 정확하겠죠.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뭔가 Depth를 줬다기 보다는 뭉개버리는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뭔가 Blur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엣지 부분을 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기능도요. 뭔가 엣지 부분이 샤프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바로 단계가 그냥 Blur가 넘어가 버리죠. 보시면은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경계가 명확하거든요. 굉장히. 카메라 렌즈 블러도 마찬가지예요. 엣지에서 그죠? 샤프하게 보이다가 바로 Blur가 넘어가 버리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설퍼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G Blur가 유료 플로우인 이유는 있습니다. 굉장히 처리 속도가 느리지만은 디테일해요. 그리고 확실히 퀄리티적인 면에서 굉장히 잘 표현합니다. Depth of Field를. 그 다음 순서로 FL Depth of Field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기본 탑재된 이 카메라 렌즈 블러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쓰긴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쓰면 안 돼요. 어떤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보정하는 어떤 노하우를 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씬의 비교를 위해서요.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카피를 해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카피를 해 놓고요. 이렇게 하나를 이런 식으로 내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위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마스크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줄게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 볼 거고요. 일단 밑에 있는 얘네들은 기본 값만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메라 렌즈 블러부터 먼저 줘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세팅을 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10 정도. 10 정도로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아 이게 아니죠. 이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겠죠. 이게 레이어 3번. 그러니까 여기도 레이어 3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어떤 필터링을 해서 보정을 좀 할 거예요. 자 어떻게 보정을 할 거냐면요. 일단 먼저 이것도 똑같이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4번. 두 개가 똑같죠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먼저 여기 있는 depth 파일을 수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컴프로 이렇게 묶어 주겠습니다. 컴프로 먼저 묶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이펙트를 적용을 시켜 봐야 여기에 전체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컴프로 묶어 주신 다음에 컴프를 타고 들어가서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서 아웃 오브 포커스라고 하는. 이렇게 FL 아웃 오브 포커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죠. FL depth of field 이거 설치를 하시면 아웃 오브 포커스도 같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렌즈 스퀘어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처음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뜰 거예요. 네. 프리치 러프트라고 검색을 하셔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요. 렌즈 스퀘어 다운로드 들어가시면 이렇게 렌즈 스퀘어 이걸 받으셔 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맥용 다 있고요. 자 그럼 이거를 여기 depth 채널에다가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전체적으로 블러를 줘요. 그 다음에 이 블러의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요. 여기 CC Vector Blur 라는 걸 또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영역을 약간 죽여주는 거예요. 엣지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정도 주겠습니다. Softness 같은 경우도 이 정도만 주면 돼요. Softness.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 보시면 어떠나요? 여기는 엣지가 딱 끊어져 있고 여기도 딱 끊어져 있죠.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근데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연출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값으로 이런 값들을 맞춰 주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부드럽게 연출이 되고 자연스럽게 연출이 될 거예요. 이것도 5 정도로 낮춰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보는 것과 이런 데서 보이는 엣지 부분 느낌이 여기서는 좀 더 자연스럽죠. 그렇다면 여기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FL Depths of Field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FL Depths of Field 두 번째 Depths에서 10 정도 줬어요. 여기도 보면 약간 이렇게 깨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이런 중첩되는 부분들의 엣지들이 이쁘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FL Depths of Field를 켜고요. 선택을 해 줍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시면 어때요? 훨씬 부드럽게 이어지죠. 그렇죠? 값을 조금 낮추셔야 돼요. 이제부터 조절을 좀 하셔가지고요. 그래야지 훨씬 자연스러운 Depths가 먹습니다. 얘도 5 정도 줘서 확인을 해 볼게요. 비교를 똑같이 해 봐야 되겠죠? 확인해 보시면 이런 데 엣지들이 이렇게 깨지는 게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져요.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Zibler 한번 볼까요? Zibler를 지금 준 거고요. Sapphire에서 Zibler를 줬고 여기도 맞춰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요. 그러면 여기 수정된 부분에서는 또 어떨지 보겠습니다. Zibler에서 Map을 설정해 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그쵸? 비교했을 때 얘보다 조금 더 블러가 많이 먹혔어요. 엣지 부분에 사실 이 친구는 이 Sapphire 같은 경우는 이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잘 나온 거기 때문에요. 아주 미세한 조절만 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마이너스 1 정도만 주시고 그쵸? 1 정도씩 이렇게 줘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굳이 잘 나온 이미지를 또 과하게 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안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미지들은 이렇게 카메라 렌즈블러나 FL Depth of Field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이 두 개를 사용하시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Depth of Field 효과를 내실 수가 있고요. 어 대신 만약에 이제 정말 프로덕션 퀄리티로 내가 작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사파이어에 있는 블러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사파이어에 있는 블러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G-Blur 가 있고요. G-Deepocus 라고 하는 플러그인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D-Focus 프리즘 G-Deepocus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포커스에 대해서 다양한 연출을 해야 될 때는 사파이어 플러그인을 추천을 드리고요. 유료 플러그인이 아닌 무료 플러그인을 사용하실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컴프를 통해서 이런 플러그인들을 적용시켜서 수정하는 방법 그렇게 하신다면은 좀 더 깔끔하고 좀 더 높은 품질의 Depth of Field 채널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들 이거 보느라 수고하셨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